짜부에요? 각부에요? 짜부에는 목소리가 포인트에요 아 목소리가? 보컬이거든요 얘가 애기들 이런 더빙 목소리 막 이런걸 따라 하다가 나온거거든요 간다 5 2 3 4 우짜나 내가 할말이 우짜나 내가 할말이 우짜나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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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는 써니가 괜찮아 아 아 자 이제 제가 그 스타일들이 있네요 우리 유나양이 애교 고백성 끝판왕을 보여줬어요 아 새로운 또 뉴 애교 여왕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 애교 선 애교 봅시다 나 내가 할말이 나 내가 너를 좋아해 Mine ney 西 西 西 我 西 그 강박스 내가 나를 좋아해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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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터통 보여주세요 있잖아 내가 할말을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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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나는 몸에 Hal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이만큼 내 말이야 이 quais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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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 정석이 있거든요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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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 아 이거 진짜 예뻐 이제 우리 지영양의 버전 지영양 버전으로 갑시다 잠시만요 있잖아 소녀시대 윤학 한번 볼래요? 훨씬 더 하기 편하시라고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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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 아 사실 탑자들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엄정화 선배입니다